음... 이거 장원랑 구출 이벤트를 해가지고 아 어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백옥그릇을 훔친 다음에 그 퀘스트를 해놓고 그... 우리 파티원 중에 이제 어 장원랑 나왔네 바로 나왔네 도와주시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어서 가보자 바로 나왔어요 좋습니다 딴따라란 딴따란 형극이랑 심상훈 자리가 맞네 그러면은 사연이랑 너... 아 이거 또 고거라는 고정이네 이게 다 나올 수 있네 여운분들 나중 도와주시오 강도요 이런 벌건대낫을 강도라니 끌끌 요상한 애송이놈이 쓸데없이 참견하는군 이걸 어쩔까나 흠 주먹이 근질근질하구만 이 꼬마두는 내 몫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좋을대로 해 대신 처리만 빨리하라고 자 저 뒤에 있는 행장은 아마 이 녀석이 죽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 잡은 다음에 전장생이 움직일 때쯤에 그때쯤에 빼서 주면은 아주 여유롭게 될거에요 수련은 너요 좋아합니다 음... 음... 자 니가 와라 작전을 휘하자 딴딴딴 딴딴란 난 난 난 난 난 난 가서 한대 쳐볼까요 일단 쳐봤다 사연 사연 사연은 이제 피가 달아있을 때 확률이 늘어나니까 저렇게 처음으로 치는건 별로 안좋은데 하객 창궁 와 멋있다 이야 연우가 뭔가 데미지는 센거같은 느낌이요 휴식 한번 붙어 죽어맹돈 어우 폭격 좋습니다 자 우리가 볼일이 있는거는 요녀석이기 때문에 요녀석한테는 볼일없습니다 480... 아니 428전? 그리고 필중 하나 미리 넣어놓고 때리기 전에 넣어야 되는데 다 때린 다음에 어 뭐야 안죽었어? 죽여 그럼 이친구가 오겠죠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저 친구에게서 뺏을게 있습니다 저는 와 어 좌우박 달려있네 와 이거 많이 아프겠다 야 우리 복사형 겁나 아프네요 일단은 금강을 쓴다치고 가서 이렇게 기순을 쓰고 좋습니다 쓸데없지만 이 조직 한번 쓰고 가서 주거맹도 한번 날리고 자 요때부터 훔치기를 계속 쓰기 위해서 사연으로만 치겠습니다 이제 근데 너무 많이 때린거 같다 좀 좀 살살 때릴걸 그랬나? 사연으로만 때려서 훔치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버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 ف 씨 아아 나이길 씨 돌아가시겠네 진짜 Rap 아 죽여 일단 빨리 죽여 와아저 반격 한방에 그냥 바로 가버리네 괜찮으십니까? 저를 구해주신 두 분의 영웅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신 딱 봐도 꾀재재하고 공삼 맞아 보이는데 왜 강도질 당하고 있는거죠? 공삼 맞다뇨? 전 이번에 새로이 장원에 급제했지만 천성이 소박해서 서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가 설령 만금을 지냈다 해도 그걸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당신은 그렇게 소박하게 꾸미기까지 했는데 왜 약탈당할 처지에 놓인겁니까? 게다 방금 그 두 명의 무공을 보니 절대 평범한 강도 같진 않았는데 그들은 수배범인 거미단 놈들입니다.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놈들이라 저에게서 뿜어진 비범한 기운을 느끼고 이런 짓을 벌인게 아닌가 싶군요. 거미단이라 흠 이렇게 대로에서 가까운 곳에서까지 나타나다니 모쪼록 귀공께서 조심하시길 고맙습니다. 돈으로 보답하는 것은 두 분의 고결함에 대한 모독이겠죠. 인연이 닿는다면 내 부인이 직접 만든 두부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마지 1분입이죠.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아 망했어요 망했어 아이고야 자 이거를 여기서 못 뺏는다고 하더라도 후반에 따로 뺏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얻을 수 있는 데가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바로 받은 다음에 어 일단 안나왔네 한방에 죽으면 안나가는구나 근데 어쨌든 여기서 받은 다음에 이 이벤트로 어 야차 이벤트 야차 소문 떴네 암튼 요 이벤트로 받은 다음에 바로 이제 다른 농료를 얻기 위해서 작업을 할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로드를 해서 다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부나가 여기서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뜨면 이거는 뜨는 것도 약간 랜덤하니까 요번에 뜨면은 그냥 트레이너를 쓰겠습니다. 훔치기 트레이너를 써가지고 확실하게 뺏고 넘어왑시다. 역시나 방송상의 특성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보는 분들이 지루하니까 노가다를 줄이기 위해서 한번 더 만나면은 요번에 확실하게 트레이너를 써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랬다 10분 뒤에 나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야생의 서작이네 야생의 서작이 나타났다 너희들 제법 강할 것 같은데 나와 겨뤄보지 않을래 가르치길 바랍니다. 일단 서작이한테도 그 훔칠 게 있긴 있으니까 진짜 뜬금 뜬금 서작이 자동 배치는 요렇게까지 어 요대로 가도 되겠다 자 서작이가 나왔습니다 7100 십전소년 다리심을 제대로 받는다구요? 어? 야 조기소까지? 좌우박이네 저것도 야 장난아닌데? 역시 서작이 얘네들은 약간 그 개발진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뭐 특수한 애들이니까 서작 서작이 그런 애들은 세야 정상이지 카운터 와 야 드럽게 아프다 대박 아프다 단사 같은 것도 있나보네 와 야 미쳤네 좌우박이야 저거 와 다 죽어 다 죽어 시체가 사라지기 전에 다음 거 죽이고 미쳤네 시체가 딱 나와가지고 없어지기 전에 다음에 나온 걸 죽이고 난리났어 야 눈에 눈 눈으로 바로 반격하네 대신에 요녀석의 약점은 그거다 내공이 없다는 거다 없다는 건 아니고 내공이 딸린다는 거 그래서 뭐 애들 희생을 해가면서 잡으면 잡을 수도 있겠는데 막 퍼티를 놓고 끼뿅 걸고 뭐 그렇게 하면 잘하면 잡겠는데 물이네요 물이 박그릇이 아마 그거죠 그 필중 한 칸짜리 필중이었나 와 진짜 대박 세다 와 좌우박 와 미쳤다 야 형극이 재능으로 버티고 있네 그냥 운빨로 회피 회피율도 장난 아니고 다 피해 다 피해 안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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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압도적으로 발렸다 얘 잡으려면 한참 거리겠다 자 패배 경험신 또 주네 그래도 사연이 나가는지를 좀 보고 원킬 당했으니까 안나왔죠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른 이벤트 역시 필요한 랜덤 이벤트를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이런 녀석이 왜 가르침을 청하는거죠 하하하 어 모르겠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뒷고는거 아닐까요 자 장원왕 떴죠 바로 떴습니다 여기서 아까 그 모툼신 그걸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도 다 됐었지 오케이 자 아까 봤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기고 그 다음에 진 좀 구축하고 우리 대사형한테 빌붓는 그런 진법 기만질하는거죠 자 여기서는 아까같은 그런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서 저 뒤에있는 동영랑인같은 저런 애들 잡을때 트레이너를 써서 아이템 스틸왕률을 좀 높여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단 이제 요녀석을 두드려 패야죠 쥐권 이거 모션이 좀 많이 긴거같애 좌우박 좋아요 근데 고걸원한테도 좀 범위기술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우 회피 하객창궁 와 멋있어 멋있어 저 스킬 맘에 들어 자 크리티컬 그리고 우리 상훈이가 필중을 걸어주고 얘를 채워야겠지만 그냥 걸어주고 아무거나 안방 템을 훔치지는 못했네요 자 400원을 훔쳤구요 그리고 마무리 어 마무리가 안됐네 좌우박 떴네 자 요러면은 이제 행장이 나올테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진짜 보자 아이템 스틱이 컨트롤 고 오케이 켰쓰 됐어 아이템 내꺼야 한번 쉬고 가자 원래 협격풍운전이랑은 다른거에요 네 게임이 그냥 다른거에요 뭐 모드 그런게 아니고 모드 패치 막 그런게 아니고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한데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게임이 다른게임이에요 후속작 자 양지 배곡환 어 역시 일단 얻었어요 예 제가 바란 아이템이 저건데 일단 얻었습니다 사연이 바로 원킬 나긴 했지만 근데 사연은 그냥 동네 북이네 맞았다 하면 그냥 원킬인거 같애 네 이건 후속작입니다 자 일단 제가 바란 아이템을 얻었으니까 이대로 제거하고 후 딱 달려보겠습니다 금아 가자 여기서 시간을 끌었다가 모임에 늦게돼 젠정 젠정할 니놈들 기억해 주겠다 요렇게 아까 봤던 이벤트니까 쭉 넘어하고 어 사연 나갔어 아 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게 이게 뭔 차이인지 모르겠다 어이구야 자 예 방금은 이제 나갔죠 이 안 나갈 때랑 나갈 때랑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얻긴 얻었으니까 이거를 그냥 세이브하고 사연이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바란 아이템을 얻었구요 근데 돈 만원을 잃었습니다 바란 아이템을 얻고 만원을 잃고 만원을 그냥 그 템을 산거죠 그럼 이건 네 원킬이 아니고 뭐 좀 남고 도트 데미지로 죽었다던가 뭐 아니면 도트 데미지를 추가하는 공격을 맞았을 때 그럴 때는 도망간다던가 막 그런가봐 자 만원을 또 줬습니다 완전 도둑 도둑이네요 도둑 날강도네 사연이 계속 데리고 다니려는 이유가 있으신지 사연이가 있으면 훔치기를 할 수 있는데 훔치기가 있으면은 어 여러모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뭐 고급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고 아 카운터 맞아서 음 예 도둑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뭐야 초대 이 길은 내 것 이 숲도 내 것이다 지나가고 싶다면 통행률 내라고 해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잖아 실제로 될 줄은 몰랐네 라고 하는데 자 이 초대한테도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훔쳐야 돼요 이거를 또 훔쳐야 되네 왜 이렇게 훔칠 애들이 많이 나오냐 이거 음 어 형극 빠지고 사연 아니야 아니야 너 빠지고 형극 이렇게 하자 여기 둘이 위치 받고 아 그냥 하자 아 근데 1만원은 제가 한번밖에 안 털렸습니다 방금 그렇게 계속 털린 건 아니고 자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요 녀석한테 초시상악 요 녀석한테 훔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필종을 걸어놓고 확실하게 훔치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인공은 안 나오나요 나오더라고요 그 뭐 대지도 랜덤 이벤트에서도 나오고 뭐 나오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자 이제 나가 봅시다 나가서 일단은 초대 이거 때린다고 죽지 않겠지 어 회피했네 자 이제 사연으로 가서 훔치면은 나왔으면 좋겠다 한방에 아니다 여기서는 만천 아 아니야 자 사망보납단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때려야 되고 아니야 형극이는 가만히 있고 음 얘를 너무 패가 안되는데 요기 네 쟤네 둘이 주인공이에요 고거론 여기서 일단 연참 띄우고 너무 시게 때리면은 어 아 연참이 안 떴네 자 점열당했고 저런 남캐한테 점열당하는 건 뭔가 저멸이란 것 자체가 원래 그냥 혀를 딱 눌러서 무궁을 못쓰게 한다든가 막 그런 거잖아요 야명주 그런 거라서 원래 저게 맞는데 뭔가 점열을 다 여캐들이 하다 보니까 저런 애들이 하면 있어야 될까 기분이 이건 흡혈기라서 쓸 필요 없었는데 오랜만에 한 번 써봤고 휴식 한 번 하고 아직 던지는 안 할 겁니다 자 저는 초대한테 그림을 뺏어야 되는데 그림이 조춘도 이겁니다 요거를 뺏어야 돼요 요걸 나중에 이제 어 그 골동품 상인 그 사람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조춘도를 얻었고요 그리고 얘한테 이제 볼장 담았으니까 죽여도 되는데 뭐 연참을 이용해서 죽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헝그기를 이용해서 죽이고 요체크 펴했네 근데 어 아까부터 아 형극이 칼 바꿔서 그런가 아까부터 형극이가 그게 안 뜨는데 연참이 안 뜨는데 뭐지 연참은 형극이의 그 재능일텐데 아마 뭐가 원인이 지금 아 무공이 1월 신경이라서 1월 신공이라서 오케이 어 뭐야 아 이거 또 뭐 재능 중에 바꾸는 거 있었나보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형극이한테 훔치면 뭐 나올까 자 이거 형극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 심상훈을 때리다니 하하 배신맨이요 일단 다시 끄고 재생고 증기산을 얻었고요 자 조춘을 얻었으니까 제가 원하는 건 대충 다 얻었습니다 일단 형극이의 신법이 아 그러네 이게 또 로드할 때 바뀌었나본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양성에 가서 이 아이템들을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안되긴 하는데 요걸 주고 갈게요 백옥 그릇을 주고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뭐 얻으러 갈까 선천공 같은 거 퀘스트를 미리 해놓을까 자 쭉 내려와서 요쪽 라인에 쭉 가다가 어 여기다 여기다 요집 요기 두번째 요기 요기다가 말을 걸면은 이게 말씀하신 물건인가요 어디 보자 그래 맞아 확실히 내 백옥 그릇이야 오천전을 주겠네 라고 하는데 넘겨주겠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연이 있대 이걸 얻은 것은 내 덕이라고 라고 나서면서 돈을 받죠 어 아니구나 진황조의 보검을 가지고 있는데 어 검을 준다고 해요 감천고검을 얻었습니다 감천고검 이거 어디다 쓰는 좋은건가 어 야 370짜리긴 한데 이동거리 마이너스 1 이건 좀 크죠 이동거리가 떨어지는 건 좀 큽니다 저거는 좋긴 좋아보이는데 쓰지를 못하겠네 야명주는 어 반격시 실명 안 끼고 있는 건 연우 있고 그 다음에 매력회복 이걸 연우 주는게 나겠다 오케이 이렇게 가자 자 이렇게 가구요 이제 뭐랄까 음 랜덤 이벤트나 몇개 좀 더 해볼까 소무산공은 얻었고 아 맞아 지혜과 맞아 맞아 나 그거 계속 안하고 있었지 자 지혜과 좀 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튀밥도 좀 새로 수확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버려두고 있었네 여기서 해야되는데 깜빡했네 형극이 소요안행식 쓰실거면 저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거 뭐요 어떤거 자 아무튼 여기가 와서 지혜과 좀 심고 그 다음에 튀밥 두개 얻어서 가겠습니다 어휴 감천보검 하긴 형극이 확실히 그 이동거리가 좀 괜찮은 편이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 어 아이템 내가 안 먹은게 있나 음 사용 아 염소구나 나 아이템인줄 알았네 자 여기서 일단 튀밥 수확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혜과를 심어야죠 지혜과가 주머니에서 흘러나와 땅에서 떨어져버렸군 라고 지혜과를 받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를 할까 하머죽 이벤트를 할까 자 저는 심상훈을 데리고 음 낙양에 가볼까 뭐 할까 아니면 여기서 끊을까 나가고 난나 난 난 난 난 난 난 난 난 아까 낙양에 갔을때 그 심상훈 댔고 차력 그거 할걸 그랬다 황에서 한 무리의 소림승들이 서역 번승과 세며 괴 안에게 둘러싸인 것이 위험한 상황이 처해 보인다 서역 번승 42대 장경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부처님 만나게 될 것이야 어 낙이네 몇몇 승려들은 꽤 маг 그 흥분되는데 이봐 그 장경을 나한테 넘기면 내가 서역의 낙원보다 더 흥미로운 곳으로 데려다주지. 어 얘네들한테도 훔칠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독에다가 저들 중에 허진대사 사용자가 있을까요? 휴 전부 악당뿐이고 그냥 치자. 라고 하는데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일단 트레이너 발동 와 이게 대규모 같은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요기 요기 요기요기 아냐 요기 너 나와 너도 나와 너도 나오고 요렇게 가자 제1회합 아이 중들이 우리꺼구나 아 뭐야 내가 할수있네 이 정도면 이기지 공기방패로 잘쓰면 되겠지 어 독이랑 낭만인가 아니네 광도 있네 음 자 일단 뒤로 빠지고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닉하고 훔칠 것도 좀 훔치고 낭한테는 훔칠거리 이미 다 웬만큼 훔쳤으니까 낭은 됐고 광이랑 쟤네들만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훔치기 트레이너는 그냥 평소에 킬까 매번 막 로드하고 그러기도 귀찮고 로드하고 노가다하고 막 그러기 좀 짜증나니까 훔치기 트레이너를 그냥 평소에 트고 다닐까 싶네요 와 아프다 이거 야 바로 죽네 와 이거 빡시겠는데 버프 걸고 자 가봅시다 음 일단은 요기다가 기숫 넣고 아 회피야 그 다음에 요기쯤에서 난 독부터 잡겠어 대금강권 그 다음 소림 장법 아 이거 무적 달려있었네 아이고야 이럴 줄 알았으면 죽기 전에 한 대 때리고 그냥 금강 달고 있을 걸 그랬네 저걸 몰랐네 내가 너도 가서 어 얜 또 다르네 소림 유기결 이거 힐러네 그럼 뒤에 있고 자 아이템은 회독지 회독지? 뭔가 좋아 보이는데 위자능한테 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름인데 아 이렇게 떨어져있다가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자 우리 대사형이 얼마나 버텨줄지가 관건 있고 안 돼요 제가 보기엔 트레이너 킨 상태로 대량 치면은 버그가 날라나? 와 심상훈 죽었어 이거 졌다 야 이거 위험하다 이건 안되겠다 폭격식 극독? 아 오케이 내가 얻고싶어하는게 맞네 그럼 내가 얻고싶어하는게 맞네 그럼